안녕하세요 다이로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분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한일일에 열정도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점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분야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쉽죠?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스타트업이 로켓이 되려면 연료도 많아야 되고 옆에서 이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론치패드가 하는 일입니다 론치패드는 한국 최고의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마케팅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프리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스타트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 스타트업을 만나서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액셀러레이터 앞에서 우리 스타트업 스토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 대본부터 피치대까지 개발해드립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데모데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언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항공비와 3개월 재료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론치패드는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launchpad.kr에서 확인해보세요 rets.몰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